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비대면, 이른바 언택트 산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았는데요. 불교계도 언택트 포교를 활성화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상생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은 우리 일상을 바꿔놨습니다. 특히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는 새로운 소비 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기존 유통업계와의 갈등, 과장광고 등 부작용도 늘고 있습니다. 대형 포털 사업자와 대기업, 소상공인들이 라이브커머스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추가 수수료 부담 등 불공정 거래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두 라이브커머스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 수많은 영세상공인들이 입점해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추가 수수료를 받으면서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언택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기존 산업과 상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언택트 산업이 우리 사회 전반을 바꿔놓으면서 불교계 역시 새로운 전환기를 맡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봉행되는 법회와 각종 행사가 늘어나면서 불자들의 신행활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의 유튜브 명상 콘텐츠, 조계종이 선보인 언택트 기부 서비스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비시장뿐만 아니라 불교계도 언택트가 몰고 온 변화에 적응하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한 상생과 소통의 가치가 더욱 크고 의미 있게 다가올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촬영기자1호